오늘은 르노 자동차에 이어서 현대 자동차도 매갈 손가락 논란이 터졌다는 내용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야기하기 앞서 르노 자동차 매갈 손가락 논란을 만든 여직원은 징계 하나 받지 않고 청첩장을 돌렸으며 신랑은 현대차 다니는 남성입니다. 르노에 다니는 직원들은 듣고도 못 믿을 소식이라고 분노했었으며 우리는 가정이 무너져 내릴 판국이고 아침마다 회사 잘릴까봐 와이프 눈치 보는 내 인생 어구라고 힘들다. 라는 말을 하면서 르노 손가락 사건을 만들어낸 한국 여자는 설거지 결혼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현대차 내부에서는 어떤 호구소추 남자가 설거지했냐고 난리가 났었고 결국 르노 자동차 손가락 사건은 당사자에 대해 징계 하나 없이 그저 르노 자동차 이미지만 나락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10월 10일 현대차에 그 손가락이 떴다라는 글이 올라오게 되죠. 아주 대놓고 그 손가락을 너무 명확하게 사용하는 현대차의 유튜브 영상 모습 그냥 뭐 숨길 생각도 없이 화끈하게 그 손가락을 영상에 집어넣은 매갈원냐 패기의 감탄을 금치 못하겠는데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사실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자 현대는 르노가 나락갔던 경험이 쌓였는지 황급히 영상을 내리게 되었고 동시에 독해자 사과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유튜브 콘텐츠의 혐오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확실히 매갈손가락이라는 혐오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밝히며 시작하는 사과문. 현재는 해당 콘텐츠뿐만 아니라 같이 제작된 시리즈를 모두 노출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과 혐오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콘텐츠 내 혐오 표현을 확인하지 못하고 등재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콘텐츠 제작 검열을 강화하고 관련 있는 모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 곧바로 대가리 박는 사과를 하는 현대차의 모습. 저 유튜브 영상을 만든 한국 여자를 색출해내겠다는 발언이 없어서 아쉽고 그 당사자 한국 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갈겨줘야 완벽한데 그 점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아무튼 언제나처럼 자신을 fm리즘 열사라고 착각하는 한국 여자의 쓰레기 같은 행동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인데 이 내용을 바라본 한국 여자들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현대차도 못 피한 남염 손가락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여성시대 글을 보겠습니다. 이 글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는 남성혐오라는 말 꾸역꾸역 쳐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다. 라는 발언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발언을 보시면 한국 여자들이 어째서 저 손가락을 사용하고도 뻔뻔하게 떳떳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한국기자협회에 올라온 기사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죠. 백인 혐오가 없듯 남성혐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2016년 각계각층의 교수들은 사이버 공론장에서의 혐오 모욕표현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죠.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혐오는 성립하지만 남성혐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류사회를 지배하는 백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불가능한 것처럼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도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저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교수들은 그 어떤 욕을 해도 남성에게 그 욕을 한다면 그 욕은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저런 매갈 손가락을 사용하며 남성을 조롱해도 남성혐오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다는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혐오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아닌 남성은 혐오당하지 않는다. 라는 신박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성들을 향해 조롱과 혐오를 일삼고 있는 거죠. 남염 조금 했다고 불알발작하는 게 전세계적 소춘함들답다.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여성들이 어째서 저 손가락을 포기 못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그녀들은 아예 시작부터 남성을 향한 모든 조롱과 혐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딴 손가락을 사용하고 낄낄거리며 웃어도 그건 당연히 면죄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거대한 한녀이기 때문에 한녀는 남성을 맘껏 조롱해도 괜찮으니 저딴 짓을 하는 여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 여자들이 스스로를 소수자 사회적 약자라 칭하는 게 역겨운 대한민국의 근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다 토할 때 사용하는 비닐봉지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쟤들은 진지하게 남염은 없는 개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